대구시와 한국전력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최악계층 지원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원활한 행정원부 지원을 약속하고 한전은 현장 검친 직원 400여 명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제도를 홍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발견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보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전은 또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 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날 열린 협약식에서도 보훈가정에 지원할 500만 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전달했습니다.